오늘은 이렇게 포토샵으로 3D, 금속, 금, 은 효과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사슴도형이나 글자에도 다 가능해요. 그리고 이런 3D 느낌의 글자도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두 개가 만드는 방법이 다르지만, 비슷하게 3D 느낌이라 생각해서 같이 알려드리려고 해요. 최대한 쉽게 설명드릴게요. 자, 포토샵 열어주시고 따라와주세요. 먼저 파일, 유, 가로 천, 세로 천, 해상도는 72로 하시고 컬러 모드도 RGB, RGB가 인터넷에서 색깔이 예쁘게 보이는 거고 이것도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그레이 스케일은 흑백으로 작업이 되는 거고요. CMYK는 출력용이에요. 저는 보통 출력용을 많이 썼었는데, 지금은 웹용이니까 RGB 컬러로 하시면 되세요. 백그라운드 컨텐츠도 화이트로 해주시고, 크리에이트 눌러주세요. 저 이쪽에 보시면, 저는 지금 바꿔놔서 그런데, 원래는 이렇게 네모나게 렉탱글 툴이라고 있어요. 얘를 마우스 왼쪽을 꾹 눌러주시면, 이렇게 새로운 메뉴들이 뜨거든요. 여기에 보시면, 도형이나 다각형, 선 같은 걸 그릴 수 있는 메뉴들이 여기 다 모여져 있어요. 여기서 저희는 커스텀 쉐이프 툴을 눌러주겠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눌러보면, 포토샵에서 제공하는 도형들이 잔뜩 들어있거든요. 저는 이 와일드 애니멀의 이 사슴 모양,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왼쪽 마우스 눌러서 선택을 해주시고, 저희가 열어둔 이쪽 레이어에, 마우스 왼쪽 클릭해서 쭉 잡아당기면, 이렇게 사슴이 그려지는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크기가 자유분방하게 왔다갔다 해요. 이때는 시프트 키를 눌러주시면, 정 사이즈로 이렇게 크기 조절이 가능하고요. 알트를 누르면, 정해진 위치에서 왔다갔다 하는데, 저는 가운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자 다시, 가운데쯤에 마우스 클릭하시고, 시프트 왈트 눌러주시고, 쭉 잡아당겨주시면, 가운데에서 이렇게 사슴 모양이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적당한 크기로 설정하시고, 손을 놓아주시면, 이렇게 사슴 도형이 들어가는데, 지금은 색깔에 흰색이 들어가 있어서, 이런 점선만 보이거든요. 피를 이렇게 눌러서, 색깔을 하나 지정을 해줄게요. 저는 이런 예쁜 노란색으로 해보겠습니다. 혹시 만약에, 이 겉에 막 선이 들어가 있으면, 여기 스트로크에서 이렇게 한번 눌러주시고, 입의 왼쪽에 이 빨간 줄 쳐있는 걸 눌러주시면, 선 들어가 있던 게 없어져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사슴 도형을 넣어봤는데, 저희는 이걸 3D 모형으로 만들어 볼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레이어도 생성이 됐는데, 이게 지금 사슴 1이라고 돼있긴 한데, 영어니까 헷갈리지 않게 한글로 바꿔놓을게요. 이 글자 부분을 마우스 가져다 대고,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수정이 가능하게 바뀌어요. 저는 사슴이라고 하고, 엔터를 눌러서 레이어 이름을 바꿔줄게요. 그리고 이 레이어를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Convert to Smart Object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Smart Object라는 레이어로 바뀌었는데, Smart Object가 뭔지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너무 영상이 길어지고, 내용이 어렵다고 나가실 것 같아서, 간단한 개념만 말하자면, 그냥 말 그대로 똑똑한 레이어로 바꿔준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는 Smart Object로 바꿔주신 다음에, 아래 보시면 FX라고 있는데요. 이를 눌러서 맨 위에 있는 블렌딩 옵션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저희는 이 베벨 엠보스를 눌러주겠습니다. 여기에서 다양한 질감 효과나, 그림자 효과 같은 것들을 넣을 수 있어요. 베벨 엠보스 눌러주니까 벌써 뭔가 변했잖아요. 요 이쪽에서 오른쪽에서 설정을 만져주면서, 더 금속 느낌이 나게 바꿔보도록 할게요. 이 베리의 스타일은 이너 베벨 안쪽으로 주겠다는 건데, 그대로 이너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다른 것도 한번씩 이렇게 눌러보면, 이게 제일 낫죠? 테크닉은 Smooth. 이게 부드럽게 한다는 건데, 다른 것도 보시면 이렇게 뭔가 각지기도 하고, 전 이것도 괜찮은 것 같긴 하네요. 하지만 우선은 오늘은 Smooth로 해볼게요. 요것도 하면 뭔가 이런 느낌. 자, Smooth로 바꿔주시고요. Depth도 이렇게 높이면 이렇게 되고, 낮추면 이렇게 되는데, 적당하게 전 이 정도. 53인데 전 이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직접 조절하면서 본인의 마음에 드는 설정을 찾아가시면 되는데, 저는 우선 53으로 해볼게요. Direction은 방향인데, Up 그대로 놔둘게요. Down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변하고요. 저는 Up으로 하겠습니다. Size도 이렇게 높아지면 이렇고, 낮아지면 이렇게 돼요. 저는 한 이 정도, 24 정도 되는데요. 이렇게 해보고, 소프튼도 부드럽게 한다는 건데, 이걸 이렇게 올리면, 너무 부드러워져서 경계가 좀 살지 않기 때문에, 저는 0으로 줄여놓을게요. 이제 아래에서 앵글을, 저는 120도로 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오게 한번 해봤고, 요 아래 글씨가 잘한 부분, 이것도 30. 30 정도로 줘볼게요. 그 다음에 글래스 컨투어를, 모양을 변경을 해주시면 되는데, 원래는 기본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저는 요거, 다 눌러보시면 되는데, 저는 이게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요걸로 바꿔주시고, 이렇게 나와주시고, 이 하이라이트 모드와, 섀도우 모드를 이제 바꿔주시면 되는데, 저는 하이라이트 모드는 흰색으로, 리니어 닷지 이렇게 해주었고요. 이것도 막 눌러보시면 다 효과가 다 다르거든요. 본인에 맞게 바꾸시면 되는데, 이렇게 효과들이 많아요. 저는 여기에서는 리니어 닷지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오퍼시티도 100으로, 0으로 하면 이렇게 효과가 안 들어가니까, 100으로 가장 세게 주시고, 섀도우 모드도 그림자를 주는 거잖아요. 이것도 컬러 번이 제일 좀 강렬하기 때문에, 저는 컬러 번으로 하고, 까만색, 오퍼시티도 100으로 주겠습니다. 만약에 나는 이쪽 색을 바꾸고 싶다 하시면, 여기 이 색 부분을 이렇게 마우스 왼쪽 클릭하시면, 이렇게 변경이 가능해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아주 미묘하게 색깔이 변하고 있는 건데, 저는 그냥 검은색으로 할게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이 컨투어도, 체크를 해주시고, 안으로 들어가주세요. 이 컨투어도, 저희가 방금 했던 예로 바꿔보고요. 레인지도 조절을 해주는데, 이렇게 내리면 이렇게, 올리면 이렇게, 저는 100으로 올린 게 제일 괜찮은 것 같아서, 100으로 주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 이렇게 컬러 오버레이라고 있어요. 얘도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고, 안으로 들어가서, 지금 이건 제가 샘플 만들면서, 색깔을 정해놔서 이렇게 금으로 변했는데, 저희는 지금 은을 먼저 해볼 거거든요. 이 색상 선택을 해주시고, 그러면 이렇게 컬러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떠요. 회색 쪽을 해야지, 은색 느낌이 나기 때문에, 이쪽에 마우스 클릭하셔서, 위쪽도 찍어보시고, 또 아래쪽도 찍어보시면서, 원하시는, 아 이건 은이다 싶은 색깔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 색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OK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으로는, 드롭 섀도우, 저희가 그림자 효과를 살짝 줄 거예요. 이 앞에 체크를 해주시고, 안으로 들어가서, 지금 보시면, 체크를 해제하면 효과가 없고, 체크를 다시 하시면, 이렇게 효과가 생기는데, 이게 기본 설정된 건데, 저는 이 정도도 괜찮거든요. 굳이 막 더 조절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저는 그대로 놔둬볼게요. 그리고 OK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은색으로 된, 3D 사슴 이미지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번엔 금색도 해볼게요. 자 이 T툴, T를 눌러주시고요. 글씨 쓰시고 싶은 공간에다가, 마우스 왼쪽 클릭을 하면, 글자를 쓸 수 있어요. 저는 DERU라고 적어봤습니다. 이 사슴이 DER잖아요. 뭔가 그래서, 이 단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용한 폰트는, 국립박물관 문화재단 클래식 폰트이고요. 무효 폰트이기 때문에, 이걸 썼는데, 혹시, 굳이 이 폰트를 쓰실 필요는 없지만, 나는 이 폰트가 마음에 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 댓글에, 다운받을 수 있는 사이트도 넣어줄게요. 자, 이렇게 DERU라고 써봤고요. 지금 글씨가 너무 작기 때문에, 글씨를 키워줄 건데, 이쪽에 보시면, 여기 50이라고 적혀있는 부분 있죠? 여기에서 숫자를 직접 이렇게 써서, 키우는 방법도 있고요. 이 글자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키보드에서 컨트롤 T를 눌러주시면, 또 사이즈 변경이 가능해요. 근데 이것도 그냥 마우스로 이렇게 줄여버리면, 아까 사슴 크기 줄일 때처럼, 이렇게 자유분방하게 되거든요. 이때도 아까처럼, 시프트랑 알트를 눌러주시면, 정사이즈로 줄이고, 늘릴 수가 있기 때문에, 마음에 드시는 걸, 둘 중에 하나 골라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정도로만 줄여보고, 엔터를 눌러줄게요. 그리고 지금 여기가 너무 비어있어서, 붙여줄게요. 자, 그리고 이번에 금색, 3D 금 효과를 낼 건데, 쉽게 한번 해볼게요. 저희가 지금 사슴 레이어를 보면, 이렇게 아래에, 저희가 방금 적용했던, 베베 렘보스, 컬러 오버레이, 드롭 섀도우, 효과들이 하나씩 적용이 됐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앞에 눈을 끄면, 없앨 수도 있고, 그래요. 이렇게, 그럼 저희가 지금 사슴 레이어에서, 이 효과를 만들었는데, 지금 이 DERU, 글자를 쓰고, 여기다 다시 또 FX 가서, 그 효과를 하나씩 조절하면서, 했던 걸 또 반복하면, 저희의 시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시간이 아깝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 효과들을, 그대로 복사해서, 얘한테 갖다 넣을 거예요. 사슴 레이어를 클릭을 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이렇게 보시면, 카피 레이어 스타일이라고 있어요. 얘를 눌러주시고, 다시 DERU, 글자 써진 레이어를 클릭을 해서, 활성화를 시켜주고요. 여기서 붙여넣기를 하면 될 것 같잖아요.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보시면, 페이스트 레이어 스타일이라고 있어요. 얘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효과가 들어가는데, 지금 사슴에서 그대로 복사를 했기 때문에, 똑같이 은색 느낌이 나게 변했잖아요. 이거를 그럼 저희는, 색만 금색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거든요. 자, 여기에 보시면, 컬러 오버레이라는, 이 부분을, 더블 클릭을 해서, 들어가 주시고, 이쪽에서, 이 지금 회색으로 된 이 색깔을 클릭을 하시고, 금색 느낌이 나게 이쪽으로, 이 아래에 여기를 노란색 부분으로, 이동을 해주신 다음에,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 너무 밝으면 금 느낌이 안 나기 때문에, 저는 적당하게 한 번 맞춰볼게요. 어, 이게 금 같아 하는, 그런 색으로 하면 되시고, 그리고 제가 찾아둔 색깔이 있는데, 나는 못 정하겠다, 그냥 네가 색깔을 정해줘라 하시면, 이 앞에, 샵이라는 글자가 써있고, 여기 지금 수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기존에 써있는 건 이렇게, 드래그해서, 전체로 다 선택을 하시고, 저는 제가 사용한 건, C7, A, B, 13. 이 색깔을 하니까, 좀 금 느낌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굳이 이 색깔 하실 필요는 없고, 본인이 정하셔도 되는데, 나는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그대로 써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색깔이 다 됐으니까, OK 눌러주시고, 여기 막 베베, 이쪽에서 막 수정을 더 해주셔도 되는데, 이 정도면은 뭐 괜찮다 싶기 때문에, 그대로 OK 눌러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금색과 은색, 3D 효과를 간단하게 만들어 보았고요. 이렇게 글씨에도 되고, 도형에도 되고, 하니까 다양하게 응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타이틀 같은 데에 써도 괜찮겠죠? 상세 페이지 맨 위에 있는, 설명하기 전에 들어가는 제품명이나, 그런 거 쓸 때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글자로 3D를 만드는 방법인데, 제가 앞에서 사슴 모형을 해서 그런가, 지금 사슴이라는 단어가 생각나서, 한번 만들어 본 건데요. 요런 거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방법은 간단한데, 조금 녹아나요. 손이 조금 아플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선 영상을 보시면서,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한번 알아보고, 그 다음에, 아, 나 이거 만들어서 어디 쓸 데가 있어. 이거 한번 써볼래. 하시는 분은, 따라서 만들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선 제 손가락을 좀 혹사를 시켜보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것들은, 제가 다 삭제를 해줄게요. 다시 이 T 버튼 눌러서, 사슴이라고 적어줬고요. 저는 아까 썼던 글자가, 지마켓 산스라는 폰트인데, 이것도 무료 폰트입니다. 지마켓에서 배포해줬어요. 이 지마켓 산스에서, 저는 볼드, 제일 굵은 걸로 하고, 글자도 그냥 좀 까맣게, 어두운 색으로 해볼게요. 글자도 적당히 키워주고, 이것도 막간 팁인데, 지금 보시면 글자가 정가운데 안 있고, 이렇게 정가운데 안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컨트롤 A 눌러서, 이 전체 레이어를 선택을 해주고, 이렇게 여기 무브 툴로, 무브 툴이 선택된 상태에서, 보시면 이렇게 위치를 옮길 수 있는, 메뉴가 활성화가 되거든요. 여기서 이걸 누르면 가운데고, 얘를 누르면 정가운데로, 정가운데로, 세로에서 가운데로,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이게 디자인하는 사람의 습성일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막 이런 데 있으면은,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꼭 이렇게 가운데로, 맞춰서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3D 할 건데, 지금 얘네 글자가, 지금 4랑 3D이 너무 붙어있잖아요. 이럴 때는 여기, 이쪽에서, 제가 지금 마이너스 75로 돼 있어서, 이렇게 붙어있는 건데, 0으로, 0으로 하면 다시, 원래 만들어진 만큼 이렇게 벌어지거든요. 그러면 다시 또 가운데로 옮겨주겠습니다. 컨트롤 D 눌러서, 선택한 거 해제하고, 이제 3D 효과를 만들어 볼게요. 이 사슴 레이어를,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레스토라이즈 타입이라는, 그거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이 레이어는, 이 글자를 수정을 할 수가 없어요. 잠깐 예시를, 자꾸 예시가, 예시를 드리고 싶은 게 많아지는데, 이것만 살짝 알려드릴게요. 제가 챕터로 다 나눠둘 테니까, 그냥 방법만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뒤로 넘어가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원래대로, 이 사슴 텍스트랑, 제가 하나 더 복사해서, 레스토어를 시켜볼게요. 그러면, 저희가 이 앞에 T라고 써있는 레이어는, 저희가 이 T를 눌러서, 이렇게 마우스 가져다 대면, 글씨를 바꿀 수가 있어요. 내용이 변한, 내용을 변경이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저희가, 새로 복사해서, 이 레스토어를 시킨 레이어는, 이 T를 갖다 대도, 그냥 새로운 글자 레이어가 생길 뿐, 더 이상 수정이 안 돼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글자를 변경할 수도 있는데, 왜 굳이 레스토어를 하냐. 지금 이 사슴, 글자로 된 레이어는, 저희가 이런 필터에 있는, 효과 같은 거를 하려고 하면, 이렇게 지금 창이 뜨죠. 스마트 오브젝트로 바꾸거나, 레스토라이즈를 하지 않으면, 효과를 적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지금, 이 레스토어 한 거는, 한 거에서 보면은, 필터, 블러, 모션 블러. 이렇게 하면은, 얘는 바로, 모션 블러 창이 뜨죠. 이런 식으로, 효과 같은 것들을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아래에 있는 T, 글자로 된 레이어는, 안에 내용 같은 거 수정이 가능하지만, 이런 효과 같은 거는, 줄 수가 없어서, 저희가 레스토어를 시켜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약간 막간의 팁이었고요. 저희가 다시, 이 3D 효과 만들러 가볼게요. 다시 가운데로 옮겨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레스토라이즈 타입을 눌러서, 바꿔줍니다. 그리고 이제, 노가다를 하면 되는데, 컨트롤 J를 누르고, 키보드에서, 왼쪽으로 한 번, 오른쪽으로 한 번, 가주시고, 또 컨트롤 J 눌러서, 왼쪽으로 한 번, 위로 한 번, 아까 말해 잘못했네요. 위로 한 번 가주시고,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해주시는데, 왼쪽에 보이시나요? 레이어가 하나씩 늘어나고 있죠? 이거를 30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기다리시기, 얘 너무 길 수도 있기 때문에, 배속으로 가볼게요. 이렇게, 사슴 카피 31번까지 레이어를 만들어봤고요. 제가 왜, 영상 만들 때, 굳이 단축키를 알려드리는 이유를 아실 것 같나요? 단축키 안 하면, 마우스, 이 레이어 클릭해서, 끌고 가서, 아래에 있는 이 플러스까지, 해야지만, 레이어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어느 세월, 이거 하나하나 이러고 있어요. 컨트롤 J 한 번 누르면, 바로 되니까, 포토샵 배우실 때, 단축키 쓰시면 정말로 유용해요. 제가 계속 올리는 영상들 보면서, 단축키만 좀 외워가셔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오늘 자꾸 사족이 길어지네요. 죄송합니다. 자, 이 베니의 사슴 카피 31번 레이어 선택을 하시고, 또 FX 그라디언트 오버레일을 선택을 해주세요. 전 이렇게 지금, 샘플 만들어 보면서, 넣었던 색깔이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그라디언트라고 해서, 여러분들은 아마, 기본인, 기본인 이 색으로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럼 이걸 이제 클릭을 해서, 여기 보시면, 프리셋에, 포토샵에서 기본적으로, 넣어둔 샘플들이 많이 있거든요. 약간 학종이 같고, 학종이 지금도 파는지 모르겠네요. 이런 예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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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저 이거 마음에 들어요. 이걸로 해볼게요. 이렇게 막 눌러보면서, 나 이게 마음에 든다 싶은 것을 선택을 하시고, OK를 눌러 주시고요. 이걸 이거 앵글 이렇게 하면, 바꿀 수도 있어요. 위치도. 여기서 보시면, 막 가운데만, 이런 방사형도 되고 하는데, 저는 그냥 기본으로 둘게요. 자, 이제 OK를 눌러 주시면, 이렇게 3D 효과 글자가 완성이 됐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긴 한데, 그냥 이거 레이어 복사하는 게 조금 귀찮을 뿐이죠. 그래도, 얘도 다양하게 여기저기 쓰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환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네, 오늘 이렇게, 은과 금, 금속 느낌에 나는 효과와, 3D 글자 느낌을, 약간의 노가다로 만드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잘 따라와 주셨나요? 제가 설명하면서, 포토샵에서 기본적으로 많이 쓰이는 것들도, 같이 많이 알려드렸거든요. 글자 레이어를 레스터화 하는 거나, 굳이 똑같은 효과를 반복 작업 안 하고, 레이어에 적용된 효과를, 복사해서 붙여넣는, 방법들 같은 거를, 오늘 같이 알려드렸어요. 앞으로도, 계속 다양한 디자인 방법들,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처음 포토샵을 하시는 분들도, 따라할 수 있도록, 좀 구구절절 설명하는 편인데, 이 사람 너무 말이 많다 싶으면, 뒤로 넘기면서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챕터 넣는 것도 배워서, 저저번 주부터 지금 넣고 있거든요. 뒤로 팍팍 넘기면서 보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저번 영상 댓글에, 강의에서 사용하는 샘플 사진도, 같이 올려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요. 이번에는 따로 이미지를 쓴 게 없어서, 올리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다음에 영상에서 또, 이미지를 쓰게 되면은, 제가 저작권 없는 이미지 찾아서, 여러분들도 영상 보면서, 같은 이미지로, 직접 따라해볼 수 있도록, 한번 해볼게요. 이전 영상들에서 사진을 못 올렸던 거는, 제가 유료로 결제한 사이트에서, 다운받은 사진들이라, 올려드릴 수가 없었거든요. 그거는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아, 그리고 이건 정말 사족인데, 제가 작년 11월부터, 영상을 올리기 시작을 했고, 한 달 동안 구독자 수가 두 명이었거든요. 아, 근데 올해 청룡의 해라서, 제가 뭔가 운을 받은 건지, 새해라서 그런 건지, 1월달 들어서 생각지도 못한, 조회수 증가와, 구독자 수도 지금 100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지금, 매우 얼떨떨하고, 감사한 마음을 느끼고 있거든요. 아, 뭐 겨우 구독자 수 100명 가지고, 그러냐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저번 영상에도 제가 말을 했던 건데, 유튜브에 재미있는 게 정말 얼마나 많습니까? 예능 같은 거, 막 연예인들 나와서 막 하는 거. 그런데 저처럼 막 진지하게, 이런 포토샵 강의만 하는 영상을, 이렇게 끝까지 봐주시고, 막 구독도 눌러주시고, 아, 그리고 저는 몰랐는데, 유튜브에서 주간 리포트 같은 거를 보내주더라고요. 제가 예전에는 구독자 수도 없고, 조회수도 없어서 안 보내셨던 것 같아요. 이번에 처음 받았거든요. 제 영상이 막 공유된 숫자도 막 알려주더라고요. 60건이 넘게 제 영상을 막 공유를 해주셨다는데, 아마 카톡 같은 걸로 공유하신 거겠죠? 저 진짜 너무 감동을 받았고요. 더 많은 분들이, 아, 이번에 제대로 디자인 배웠다 할 수 있도록, 빼주 열심히 영상 올려보도록 할게요. 너무 기분이 좋아서 마지막 사족이 너무 길어졌는데, 강의만 보실 분들은 아마 진작 다 나가셨으리라 믿고, 편이 좀 떠들어봤습니다. 여기까지 저의 수다를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 주에도 새로운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리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